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덕산하이메탈. 이제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얘들이 해놓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연결회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종속회사는 종처럼 부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게 종속회사. 기준이 있어. 750억 이상이든지 자산. 지분에 뭐 그런거 있잖아. 누가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속회사라고 보기 힘들고 6대4 비율을 가지고 있고 7대3 비율로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저 사람 지분이 너무 크니까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처럼 종속회사는 기사가 종을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회사. 관계 회사는 그냥 관계만 될 수 있는 회사. 회사 크기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관계가 될 수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다. 자 덕산 SG가 있고 요건 자산이 9억 9천만원 짜리. 몰라도 돼. DS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에 이제 주철 공장. 주석 합금 공장. 숄더볼 자체가 주석이 들어가니까 그 공장을 136억 들여서 만들어 놨고. 덕산 넵스코어. 넵코어스. 요게 이제 방산 업체지. 이번에 이제 흡수한 359억 짜리 자산. GPS 기술을 원천으로 한 로케이션 타이밍 관련 제품 제조업자. 자산이 집회사의 자산 총액 10% 이상에 대해서 종속회사로 했다. 2012년에 설립한 회사. 덕산 SG 12년. DS 미얀마는 19년. 요렇게 되어 있다. 요번에 신규로 연결된게 59.97%의 지분을 흡수한 덕산 넵코어스. 그래서 얘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중에 영업이익은 20매덱 밖에 안되는데 순이익이 60매덱 더 포함. 한 90매덱. 한 100억 가까이 돼. 그런 이런 것들. 이런 지분. 그리고 덕산 네오. 그 뭐고. 네오. 그 뭐고. 그거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 지분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 1200억 넘게 지분투자가 있는 데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순이익이 들어오는 이익이. 배당이익이나 뭐 여러가지 이익이. 영업이익을 뛰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망할 이의가 없다. 왜? 뒷주머니에 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더 많다. 이 말이지. 덕산 하이메탈 하이메탈이라고 하고. 99년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려고 만들어내는데. 얘들이 주로 하는게 반도체 패키징용. 패키지. 조립하는 접합 소재. 접합. 접합. 솔더볼. 솔더볼. 패스트. 가루 중심의 R&D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의. 전량 수입으로 의존하던 솔더볼을 일본이 우리한테. 야! 너들한테 안 팔거야. 좋다구나. 형님 하면서 만들어내던게. 솔더볼 국산화 성공. 아 그전에부터 벌써 국산을 했고. 자체 개발은 특수기술로. 특허기술로. 이제 지금 경쟁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 2등. 1등은 일본기업. 세계 2등까지. 국내에는 뭐 삼성, SK 뭐 이런거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60-70%를 국내에는 마켓셔를 그만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얘들이 대장. 해외에는 얘들이 두번. 랭킹 2위. 요렇게. 그리고 원가절감 요런걸 하려고 미얀마에 주석공장 요런것들을 100% 지분투자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아까 방산회사 넵코어스를 59.97%를 딱. 흡수로 해서 우주항공, 5G, 자율주행, 핵심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덕산 SG의 지분은 70.8. 덕산 DS 미얀마는 100% 지분. 그리고 넵코어스는 59.97. 2005년에 상장을 했다. 10월. 그래서 99년에 하이메탈을 설립하고. 99년에 덕산 HM 뭐야. 오라솔더블을 상표 출연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업체 등록해서 양산을 공급하고. 그리고 2005년에 코스닥이 상장하고.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루디스를 흡수해서. 이 루디스가 지금의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가 되는 요거를 인적 분할을 하는 거지. 2014년도에. 그래서 네오룩스의 지분을 얘들이 34%인가 30 몇% 가지고 있어. 그게 한 900억치 정도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넵코어스 지분 한 300억.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1200억 정도 투자한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19년에 현지법인 DS 미얀마를 설립. 2021년 넵코어스를 지분은 59.97. 요게 한 390억. 한 400억 좀이면 못 되는 돈으로 취득. 요렇게 됐다. 덕산 SG는 아까 7천만 원이니까. 캐고. DS 미얀마를 19년에 설립. 덕산 넵코어스는 12년에 넵코어스를 설립. 넵코어스에서는 방산 업체로 지정. 방산 업체는 아까 말했다시피. 홈페이지 할 때 말했다시피. 방산 물건을 만들든지 하면은 불량을 나든지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나라에서 다 보전해줘. 그러니까 당직고 헤엄치기야. 그 대신에 지정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그리고 18년에 낙트캡. 국제인증센터. 나로호. 누리호. 시험 발사체. 개발 시험 성공. 이제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유도탄인가? 유도탄? 유도탄 맞지? 5타죠. 5타. 위성항법장치 수주 미사일에 다 들어가 있는 덕산 하이메탈이 피 59.97%로 인수해서 사명을 넵스코어에서 덕산 넵코어스로 바뀌었다. 울산이 나와바리다. 이준호 대표가 20.12%를 가지고 있고 덕산 홀딩스가 34.88%를 가지고 있다. 15년도에만 하더라도 이준호 대표가 20.2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덕산 홀딩스가 34. 이준호 대표가 그때는 대주주가 16% 정도 가지고 있다. 덕산 홀딩스의 5대5 비율로 이수환과 아들 한 명 더. 아들 맞을끼야. 50대5로 딱 구분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14년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해서 나온 게 덕산 하이메탈과 덕산 네오룩스. 딱 각각 상장되었다. 딱 뭐야. 그리고 자본금 2014년에 1200만주로 액면가 200원에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요게 주식 감수가 이루어져 있고 2015년에 유상증자. 일반 업무를 하지. 그래서 주식수가 530만주가 액면가 200원에 풀리고 발행가는 다르니까 그렇게 풀렸다. 자본금이 모아졌고. 미상환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하나도 없다. 주식의 총수는 8천만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2200만주를 발행했는데 그중에 138만주를 자기 자사주로 신탁에 의해서 취득한 자사주가 25만주. 그리고 기타취득으로 110만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38만주를 가지고 있다. 기타취득 자기주식은 420만주를 처음에 분할 비율로 병합되면서 배정받은 주량 240만주와 회사 분할에 따라서 발생된 단주 5,600주, 5,690주를 합친 수량 2021년 2월 4일에 자기주식을 그중에 또 138만주를 처분해서 그래서 남은 게 138만주다. 어? 처분한 주를 뺀 수량이다. 뭐야 이거? 138만4124 138만4123이네? 어? 그러니까 1234를 뺀 수량이다. 뺀 수량이 138만123주가 남아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 배당. 배당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배당을 줬는데 얘들? 최근 3년간 없다. 그리고 최근 5년간도 없다. 그러면 둔다고 하야되나 말아야되나? 안된다고 하지? 안하고 있단 말아야 되지. 맞지? 에이 자식들.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말했다. 반도체 패키징 재료 중에 숄더볼이라는 거를 제조 판매하는 금속 소재 사업 부분과 아몰레드 유기 소재의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화학 소재 사업. 금속 소재 사업. 화학 소재 사업. 화학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가 하고 금속 소재는 덕산 하이메탈이 한다. 반도체의 접합. 숄더를 접합이라고 하네. 어깨 숄더. 숄더 차치. 접합 차치야 그러면 숄더는? 어깨. 어깨 아니냐? 소재의 주요 원재료인 주석. 주석. 아까 적산 미얀마 했잖아요. 그걸 해외 공장 설립하고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아까 전에 덕산 넵코스를 59.97%를 흡수하고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은 경박 단소 작아지고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숄더볼도 납땜이나 이런 것들도 숄더볼도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하는 공정. 그러다 보니까 세계 2등. 요게 볼이에요. 요게 요게 세라마귀 요거 칩이고 칩을 요걸 하는 요거 요거 연결하는 리더선들이고 요게 볼이야 요게 볼. 요게 세미콘독터 칩이잖아요.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요거 요런 것들이 볼이라는 거지. 볼 볼 숄더볼 패키지 기술 BGA 방식이 있고 CSP용 장비 대비 원가 비중이 낮은 반면 공정수율밀 생산 현장에서의 신뢰성이 직결된 특성 뭔 말이냐면은 반도체 재료나 이런 것들 원가는 얼마 안 드는데 반도체 삼성에서 만약에 이렇게 10나노 처음에 10나노 나오기 전에 10나노 공정에서 쓰이는데 A업체 B업체가 그 소재가 기존의 A업체에서는 천원에 사왔다라면 B업체가 500원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막상 바꾸지 못한다. 왜? 이 물건이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신뢰 서로가 신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쉽게 라인에서 물건을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거를 바꾸게 한 게 어디다? 일본이다. 일본이 저것들이 소재 사업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독점 비슷하게 자기들만 또 생산하고 있으니까 막 공급하고 있다가 저들이 소재를 공급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타겟측을 찾아야 되니까 기존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기술이 있는데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안 써줬기 때문에 그거를 빛을 못 바랄 뿐인데 일본 놈들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저들이 걷어찬 거지. 그래서 그 진입장벽에 낼름낼름 들어오는 회사들이 얼마 전에 공부한 워닝 모테리얼제도 포함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회사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어디지?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자기도 직접 만들어냈잖아. 기존에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더 판매체가 딱 정해지니까 더 열심히 만드는 거지. 왜? 만들어놔도 팔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만들어놔봐야 기술만 개발해놓고 양산을 못하는 거지. 왜? 양산해봐야 안 사주는데 안 사주면 헛바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진입장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반도체 회사도 함부로 못 바꾸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이런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워닝 워터리얼젤 이런 회사들과 계속 연구 서로가 연구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들 기술 연구를 참여해라. 그걸 같이 해서 같이 커가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되면 얘들이 같이 해야 되고 SK가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또 뭐고 ACF로 하는 거니까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피치 미세한 피치에 대응 가능하고 고밀도 고밀도 실장 장착이 용이하고 고수율 접속을 만족시키고 오타 오타 기술은 지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숄더블 시장은 PC 시장 스마트 시장 스마트폰 시장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5G가 나온다 보니까 코로나 이것들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이것도 지료 원격 진료 언택트 산업의 중심 성장을 보이고 반도체 수요는 범세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계산하고 연산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숄더블 들어가잖아요. 고안에 막 층층이 쌓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반도체 시장 증가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기술집약적 부품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CPU로 보면 AP는 5G 도입에 따른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단축화와 5G의 본격화 본격적인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ACF는 안티 소프트 뭐야 이거 모바일폰이나 태블릿 시장의 소형 디스플레이어 모니터 TV로 대두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핵심 어플리케이션이고 접착과 정기적 연결의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SMT 공법으로 콘넥터 소자를 대체할 수 있는 활용 범위를 가진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뭐 어떻게 설명을 뭐겠다. 고화질용 입자 정렬 기술의 사용성 확대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 무게 경량화의 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ACF 적용 하네스 접합 기술과 같은 경쟁 기술에서 ACF 기술을 적용으로 전환 사례가 증가되어 그 적용 부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변동은 세계 시장 2위를 점유 중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반도체 업체의 메이지 업체다. 크게 그런 거 없다. BGA 시장은 전자 부품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경박 단소화 가볍고 얇고 단소화에 따른 네트워크 통신과 ICT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CP 반도체의 프렉티컬 볼 시장은 뭐야 이거 전방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시장과 더블러서 플렉시블 영구블룬구블룬한 시장의 가세로 성장성이 증가할 얘들은 뭐 이렇게 숄더볼은 고체로 돼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한테 연결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HF같은 경우는 펜펜하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플렉시블 이런 데다가 바르고 듣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루 형태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설명을 뭐하겠다. 알아들어라. 당사의 경쟁사로는 일본의 샌주메탈 NMC라는 1등 독일의 힐하우스 등이 있다. 당사는 국내 시장이 60-70% 세계 시장은 한 38% 한 40% 가까이 일본이 43% 대만 12% 독일 미국 등이 한 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전세계 패키징 테스트 포함해서 업체가 한국이 35% 대만 35% 나머지가 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업체들이 주저하고 있다. 경쟁우소는 핵심 소재 숄더볼 전문 개발 제조회사다 보니까 숄더볼 조인트 부문에 차별화된 기술을 특허기술로 신조성 고원성 고원신뢰성 저융점 개발능력과 고강도 볼 단단한 더위 저융점 볼 프리 알로이 알로이 무변색 볼 제조 마이크로 숄더볼을 통한 소형화 극미세화 등의 기술력을 보유 국내 삼성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스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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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성능개선 산학연 산학연 프로젝트의 적극적 활용과 기술연구소 운용으로 숄더 조인트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사장이 있고 개발 영업 총괄 전략마케팅본부 연구센터 생산개발본부 지원본부가 있다 덕산 SG는 중단사업이다 볼 것 같고 덕산 미얀마는 주석 주석 들어간다 특수화급 이런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원가를 조금 더 따르트리려고 한다 그리고 넥코어스는 방위산업체 방산물자를 제조 수리 가공 조리 시험 정비 재생 계량 개조하고는 연구하는 업을 방산업이라 한다 국가안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수요에 의한 공급제 성격 수요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실패보더라도 보존해주고 작살이다 국방예산은 크기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이 전력화 예산이고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이 소요되는 예산이다 5년간 총 방위비가 300조원 연평균 증가율 6.1%를 배분했고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5.4%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10년간 평균보다 지금 향후 5년간 300조원이 더 크게 국방비에 더 쏟아붓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주에 의한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변동 영향은 없고 2001년 2001년 2009년 1월부터 국내 방위산업시장 각 분야에서 독점적 지휘권을 보장하는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화 2009년 전에는 독점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어서 해서 만약에 하나에서 만난다 그러면 하나에만 줬어 물건은 하나에만 그러니까 그거는 땅찍고 험치기잖아 실패해도 돈 그대로 보전해 주니까 그런데 2009년에는 경쟁해라 무한경쟁 개발과제에 대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주 되지만 기존에 2009년 우리가 해방 4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한 50년 가까이를 독점해 왔던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쌓아놨던 노하우는 무시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폐지됐다 하더라도 신규업체가 진입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이게 방산 원가 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이거 이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실패하더라도 원가는 다 보전해 준다 거절하니까 거절 70년대 방상물자 원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40년에 내수입점의 독가점정 시장 규조 그래서 84년에 특수성을 교류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만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그러니까 84년부터 지금까지 2008년까지 보면 2004년 20년 25년 정도를 거의 독점했다 그러면 노화가 엄청난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 제조의 과거 제도적 보호화에 오랜 시장 축적된 기술 설비 인적 지원은 신규 경쟁 업체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못한다는 거지 신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똑같은 완전히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신규 업체는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는 그러면 얘들이 뭐야 반도체 숄더볼 도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힘들어 왜 반도체 그걸 소비층이 반도체 공장인데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인데 라인을 통째로 소재값 바꾸냐 안 바꾼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진입장비가 높아 이런 방산업체도 진입장비가 높아 거저다 이 회사 좋다 맞지 그래서 매출이 보니까 덕산 하이메탈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소재인 숄더볼과 파우더가 139억 합의 덕산 SG는 매출부진으로 영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원재료를 싸게 사기 위해서 비철금속지로 미얀마를 설립해서 원재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다 생산설비 가동률을 보니까 이번 분기의 가동률은 59.5%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가 맞지 생산공장이 울산에 같이 있고 본사와 1공장에서는 숄더볼 2공장에서는 숄더 파우더를 생산 그러면 수출이 숄더볼의 수출이 숄더볼의 수출이 94억 내수가 45억 수출이 한 67% 차지하고 내수가 한 33% 총 매출 139억 4로 곱하면 4 4 3 2 520억 매출밖에 안 돼 항상 말하지만 슈피겐 코리아 휴대폰 껍띵에 팔아가지고 2400원인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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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비하면 행패너도 맞지 또 뭐있노 어 그렇지 의미 없고 사업부분 의미 없고 아까 말했던 경영상 주요계약 이것도 특별하게 의미 없고 수입에만 의존하던 첨단기술의 결정책인 숄더볼 제조기술을 국산화해서 시사장에서 영업개발 총괄 영국센터를 딱 하는 요런 연구를 빠방하게 해가지고 딱 연구비는 요번 분기에 9억 썼고 전체 매출의 6.6% 전년도는 37억 썼고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 맞지 6.8%의 연구비를 쓰고 있다 매출 대비에는 6.8%는 높은 편이지만 ECS가 아 ECS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너무 열렴다 확진자 뜨는 바람에 노리고 있었는데 연구개발 실적 니켈 학금 도전층을 갖는 도전입자 ACF에 쓰는 그리고 고방열 하이브리드 접합소재 반도체 패키지 쓰는 독자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 메탈 마스크용 숄더페이스트 블루스크린 숄더페이스트 돌기형 도전볼 독자 개발 신조품 개발 요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재무는 입으로 도전생 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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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밍 도전